선악 역사 편찬원 선악 라디오 천일국 3대 경전 평화경 이 말씀은 1996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타임스 재단 창설기념 특별강연에서 하신 강연문입니다 8. 구원섬리사의 원리관 존경하는 내외귀빈 고명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 대변역시대를 맞이하여 레버론 문과 여러분이 상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종교와 구원섬리의 목적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유일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조상 아담 혜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체가 되었다면 만사가 완전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출발, 목적과 그 정도, 그리고 원인과 결과와 그 방향도 절대적일 것입니다 인간 시조인 아담과 혜화는 무지에서 타락하여 혼돈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무지와 혼돈에서 가정, 국가, 세계적 무지와 혼돈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권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종교와 구원섬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끝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원인과 방향과 결과를 확실하게 가르쳐주어 무지와 혼돈의 세계를 청산하여 본연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 뜻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끝날의 모든 종교, 주의, 사상과 국가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불과 수년 만에 21세기를 맞고 2000년대의 새로운 역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본인은 구원섬리사의 원리관을 주제로 한 말씀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완전 완성을 바라는 하나님은 인간과 일체될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시조에게 주실 계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기간을 자라 올라가는 미완성 단계에 있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녀인 인간에게 가장 귀한 참사랑을 상속해 주시려는 조건이 계명이었습니다 원래 참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얻고 체유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말이나 글 혹은 일반 교육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만 완전히 채득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지음받은 아담회아는 성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참된 자녀의 심정, 참된 형제의 심정, 참된 부부의 심정, 참된 부모의 심정을 채율함으로써 완성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체적으로 채득할 때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수천만 배 아니 무한대의 가치적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인 인간이 무한한 가치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신성을 이루고 하늘아버지의 온전함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지만 참사랑의 이상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 이상은 반드시 상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체로 인간을 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당신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을 이루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참사랑을 중심삼은 이상은 각각 동기가 다르게 되어 두 사랑의 방향과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상은 인간보다 상위에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세워서 이루어야 하며 한편으로 인간의 사랑 이상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참된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상을 완성 참사랑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참사랑의 상대자로 인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상은 인간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신인의 일체의 절대적 사랑 이상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입니다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완성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언제나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유형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전체적 이상은 인간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의 종적관계로 실현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으로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체를 쓴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담의 상대자로 혜화를 지어서 횡적인 사랑, 즉 부부사랑의 이상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혜화는 하나님의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횡적사랑 이상을 실제로 완성할 신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담 혜화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에 결혼을 하고 첫사랑을 맺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실체의 신부를 맡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담 혜화의 부부사랑의 이상이 횡적으로 결실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상이 종적으로 임재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이 한 점에서 종행의 기점을 중심하고 출발하여 한 점에서 결실 완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필연이었습니다 목적 없는 창조는 가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조가 필요하였던 이유는 단 하나 참사랑의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저급한 피조물로부터 인간의 이르기까지 각각 주체와 대상, 양성과 음성의 쌍쌍으로 전개하신 이유도 사랑 이상 아래 상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물의 사랑 이상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이상은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아담 혜화의 일남일녀로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담 혜화가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개명을 지켜서 참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참사랑 속에서 아들, 딸을 갖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참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혜화가 참사랑으로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체를 입는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부부로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상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담 혜화가 선한 자녀를 가져 참 부모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존의 부모 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짓고 하나님이 인간 혈대를 통하여 자자손선 번성하심으로써 천상천국의 시민을 무한으로 두고 싶어 하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 아담 혜화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자녀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아담 혜화를 에덴 바깥까지 찾아가서 축복하고 결혼식을 해주셨을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번식된 쫓겨난 조상의 후손입니다 인간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 진여야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일 수 있겠습니까 아담 혜화의 타락은 하나님의 참사랑 이상을 저버린 불륜의 범죄였습니다 지켜야 할 개명이 필요했던 타락 전의 아담과 혜화는 미완성 단계 즉 성장기간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의 유인을 받고 혜화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혜화가 아담을 유인하여 때 아닌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 육적인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본연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쁘게 뛰놀며 살던 아담 혜화가 사망을 무릅쓰고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던 범죄는 잘못된 사랑의 범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 조상의 첫사랑을 중심삼은 결합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완성이기도 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도 아담과 혜화도 그리고 우주만상도 역사를 통하여 환희와 축복 가운데서 취하는 행복한 잔치의 연속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인간 속에서 시원을 이루면서 정착하는 행복한 의식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체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천도를 거역하는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근원을 만든 불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 혜화의 후손인 전 인류는 자자손선 태어날 때부터 원제가 있게 됩니다 인류가 개체 속에 마음과 몸의 상충을 모순으로 느끼게 됨도 타락에 근원했고 사랑의 질서가 물러난 사회 속에서 본심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감도 모두 여기에 연유했습니다 사랑의 이상을 중심하고 볼 때 동식물 세계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모두 번식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예외입니다 인간은 부부 사랑의 관계에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만물에 영장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인 인간이 무한한 사랑의 기쁨을 갖도록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책임성이 없이 개개인이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책임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로운 참사랑의 주체가 되는 책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적이고 종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주관, 자기의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상대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부간의 횡적인 사랑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종적인 사랑관계와 달리 나누어지면 그 온전성이 파괴됩니다 이는 부부간의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책임성입니다 자녀들의 자랑과 행복의 기지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참사랑으로 화합일체된 부모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온전하게 해줄 참사랑의 생명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 채득하는 참된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이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새 생명의 씨를 접붙여주는 참사람 아담과 혜화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부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이상하셨던 대로 당신의 실체인 아담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혜화를 사랑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담과 혜화는 하나님의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어 선한 사랑, 선한 생명, 선한 혈통의 시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혜화는 사탄의 실체가 되어서 악한 부부, 악한 부모, 악한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악한 사랑과 악한 생명과 악한 혈통의 뿌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이 뿌리의 근원을 두었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요, 간부인 사탄의 후손이 되고 악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참사랑의 이상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인간들이 본래의 부모인 당신을 알지 못하고 사탄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 이상도 절대적이므로 슬픈 구원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참사랑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복귀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재창조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귀 섭리의 근본은 어떻게 하면 창조 이상을 완성할 인간의 씨 본연의 아기 씨를 찾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간부된 사탄의 거짓사랑으로 유래된 생명과 혈통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일체된 구세주, 참부모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이 자기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고 불륜한 혈통관계를 맺어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원상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천사장 편으로 돌아간 인류를 조건 없이 선한 입장에서 취할 수도 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천사장적 중심인물을 세워 먼저 맞으면서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여 빼앗아오는 작전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먼저 치고 빼앗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세계대전이 그 예가 됩니다 먼저 친편이 망했습니다 복귀섭리를 개관하면 모자협조의 기반이 중요했습니다 야곱 때, 모세 때, 예수님 때도 다 그러하였습니다 타락의 장본인인 혜화를 대신하여 책임하는 어머니를 세워 찾아와 모자협조를 하면서 사탄의 혈통과 생명을 분립하려는 섭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인류를 선점한 사탄과 혈연적으로 직결된 장자를 곧바로 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편을 대표하는 차자를 상대로 조건을 세우게 하고 악편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선한 혈통을 복귀해 나오셨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은 차자 아벨을 세워 장자 가인을 굴복시키려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타락한 혜화에 의한 형제를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섭리는 종교를 못 보고 연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 때도 모자협조의 기준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모자협조의 기준은 리부가와 야국 때부터였습니다 인간 타락은 아담과 혜화 그리고 천사장의 새 존재에 의하여 저질러졌습니다 천사장이 혜화를 유인하여 영적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타락한 혜화가 아담을 유인하여 육적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여 복귀의 원칙은 180도 반대의 길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과 참생명의 씨를 가진 아담을 잃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조건이 없는 새로운 씨를 가진 아들을 찾아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지었듯이 재창조섭리인 복귀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근본입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관장 하에 있는 타락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생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참 사람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에게 두었지만 후 아담으로 와서 아담으로 인해 저질러진 것을 청산지어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만으로 역사할 초인을 메시아로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을 중심한 혈통 복귀섭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씨를 갖고 태어날 아들을 위하여 먼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더라도 그냥 그대로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귀의 공식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귀섭리 속에 나타난 모자협조는 모두 하늘의 아들이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씨를 지니고 착지하기 위한 준비요 조건인 것입니다 모자 모두 사탄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세운 터 위에서 사탄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사탄이 선점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복귀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기록한 성경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부가가 남편 이삭과 장자 에서를 속이고 찾아 야곱을 도와서 그가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견으로 부당해 보이는 방법을 동원한 그 모자의 편에 서시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모태의 밖에서 서로 다투면서 찾아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아벨 이후 선편에 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탕감 조건의 기대 위에 섰으므로 선점한 사탄을 더욱더 따라잡아 쌍태였던 형 에서를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굴복시키는 영적 승리를 거두고 실체 천사장의 몸인 에서를 굴복시킴으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이가 40대였습니다 사탄의 거짓 사랑의 씨가 해와의 태중에 뿌려져서 악의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중까지 들어가서 분별해 놓지 않고서는 하늘의 아들이 태중에서 탄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승리에 의해서도 여전히 분별되지 아니한 잉태 당시부터 40대까지의 기간도 사탄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임을 맡은 위대한 어머니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남 엘과 결혼했지만 엘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유다는 찾아 오난을 다말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지만 오난은 태어날 아기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정자를 땅에 흘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셀라와 함께하려 했지만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말에 의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셀라마저 죽어서 가게가 끊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선민의 혈대를 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춘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맞아 쌍태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오려던 장자 아기가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되어야 할 차자 아기가 형이 되어 먼저 태어났으니 그가 베레스였습니다 다말의 태중에서 장자와 차자가 싸워 분립되는 태중 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위에 선민의 혈족을 보아 20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국가 기준을 대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터 위에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없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국가적 승리의 터전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성모 마리아가 섭리의 주류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예수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녀의 입장에서 아기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것이 당시의 교례였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친족이오 존경받는 대제사장 사가리아에게 상담했습니다 사가리아 가정에서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임신한 세례요한을 태중에 지닌 채 마리아에 대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리아 부부는 마리아를 자기들 집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가리아 가정에서 잉태됐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사이는 어머니 쪽으로 종자매의 관계였지만 섭리상으로는 언니와 동생의 관계였습니다 사가리아 앞에서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은 마리아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 가정에서 모자가 일체되지 못했던 것을 국가적 기준에서 사가리아 가정을 통하여 탕감하는 조건까지 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씨 참아버지가 되어야 할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조건 없이 착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법에 의해 용인될 수 없고 또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마리아가 해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시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임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착지는 했다 하더라도 사탄 세계 안에서 무사히 자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리아 가정의 세 사람에게 그 기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모시는 일에 어떻게 전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성서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리아는 서로 교통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가리아 가정은 최후까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간 어딘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으니 요셉이 마리아에게 테네의 누구의 아이를 갖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마리아가 정직하게 이야기해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일 밝히는 날에는 일족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했다 라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고 주위의 사람들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개시를 믿고 임신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방어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마리아는 약혼기에 임신했다는 조소는 받았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처음에는 이렇게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밑바닥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태어난 예수님을 지켜본 요셉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의문과 연계되어 마음속 고통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요셉과의 관계가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자주 분란이 일어났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생아의 입장에서 사가리아 가정의 보호도 못 받고 또 요셉과도 어려운 조건에서 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처지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운 3년 노정 메시아의 길을 자각하게 된 예수님은 자기의 외로운 사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심각한 장애 요인임을 홀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메시아는 참부모이며 그 사명을 위해서는 실체의 신부를 맞이해야 됩니다 천사장이 아담과 남매처럼 자라던 혜와를 거짓사랑으로 타락시킨 것을 근본적으로 복귀해야 됐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장형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가리아의 딸 세례요한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주인 노릇을 하던 세상에서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형성된 보호기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게시와 영적인 은혜 아래 처음 가졌던 절대적인 믿음을 계속 가졌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했다면 마리아는 3개월 뒤에 그 집을 나왔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들과 교통하고 의논하였을 것입니다 사가리아 가정은 예수님 탄생 후에도 땅을 대표하여 제일 앞장서서 메시아를 보호하고 모시면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 메시아로 지극정성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절대적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난 세례요한이었으니 그가 회개시킨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가리아도 엘리사벳도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만 했지 모신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리아가 방관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무관한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흐를 때 예수님이 바라신 신부를 맡는 일을 도왔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마리아는 혜화와 다말을 탕감복게 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요셉과는 약혼관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섭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관계는 부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물론 그 후에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하여 예수님 탄생 후에도 계속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심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마리아는 요셉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어 자녀를 가짐으로써 혜화의 실수를 반복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를 조건으로 그들에게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남기고 모두 사탄의 관장 하에 들어간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지켜야 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벨 편 형제도, 가인 편 형제도 모두 사탄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래하여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부를 맞아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것도 가장 귀한 섭리의 요청인 예수님의 신부 맞는 일을 등한시하고서 먼 친척의 혼인잔치를 도우려던 마리아를 책망한 심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기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 사가리아, 엘리사벳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최후로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아 육친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이 영적 기반을 찾아서 다시 복귀섭리를 하시고자 출발한 것이 예수님의 출가였습니다 출가한 예수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가문의 기반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노정이었습니다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그러나 민족이 불신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사탄의 침범을 받고 말았으므로 예수님의 기대는 무너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상에 와서 제자들과 만민을 축복하시고 죄 없는 천국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을 받아 신부를 맞지 못하였으므로 참부모가 되지 못하여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는 이미 예수 때까지 하나님 편이 승리한 근본섭리의 터전 위에 임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승리적인 기반 위에 바로 서시어서 그가 못다하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는 혈통을 전수하는 새로운 결혼 행사를 통하여 전 인류를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접붙여 참된 사람으로 구원하고 나아가 참된 가정을 이루어 지상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주는 육신을 쓰고 오셔서 새로운 혈통관계를 편성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국제합동결혼식인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의 대가정권에서 탕감함으로써 아담 가정에서 완성해야 할 참장작권, 참부모권, 참왕권을 찾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상천국으로 전환하여 천상천국으로 입적을 보아 하나님을 중심한 지상천상왕권시대로 진입하여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통일의 세계를 찾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섬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행복한 새로운 결혼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이 나라 지도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워싱턴 타임스 재단의 창설을 기념하기 위하여 왕님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 사회를 위한 선한 업적으로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수여하는 제1회 수상의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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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